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항상 사연만 듣던 제가 긴 사연을 쓰고 있는 걸 보니 그때 그 사건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구나 싶네요. 다들 가슴 속에 남모를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그동안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어디에서도 편하게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하게 시작하는 걸 보니 시집살이라도 억척스럽게 했나 싶으시죠? 저는 우습게도 시집살이보다 더 지독하다는 동서살이 사연입니다. 옛말에 시어머님 시집살이보다 동서시집살이가 더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세상에 그런 동서도 다 있냐고 하시겠지만 집마다 숟가락 개수 다르듯이 사연도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시댁에서 가장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서인데 어쩌다가 서로 경쟁하듯 지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막내 동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톨게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결혼 생각은 뒷전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누굴 만나는 게 어렵기도 했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서른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였어요. 그때 마침 친구가 성실한 사람이라면서 남편을 만나보라고 소개시켜주더군요. 친구의 말처럼 남편은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지금은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벌이도 좋지만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남편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답니다. 지금 남편은 변기를 뚫어주거나 누수공사를 해주는 업체 대표예요. 1인 사업가라서 바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이라면 처자식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결혼도 결심하게 됐네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기술로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이제 막 시작해서 불안해 보여도 내 식구들은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줄 자신 있어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남편의 호언장담에 저는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첫 만남부터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남편과 대화할수록 인생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첫 만남 이후 몇 번 더 만나다가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초기의 남편은 사업으로 한창 바쁠텐데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무심한 편인데 남편은 그런 저와 달리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 생일 챙겨서 뭐하나 싶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남편은 제 생일이라며 선물까지 준비했더군요. 그리고는 저보다 더 신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경씨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주려고 기다렸어. 아휴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챙겨.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앞으로는 매일매일 생일처럼 살게 해줄게. 남편은 사업 초창기라 바쁠텐데도 생일이라며 제 선물까지 사온 거예요. 만날수록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있을까 싶었다니까요. 늦은 나이에도 낭만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오를 만큼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생활력 강하고 여자 마음 잘 헤아려주는 남자, 싫다고 할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 프로포즈에 내승도 없이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될 만남이라 그런지 짧은 연애 기간도 상관없었어요. 정말 남편 하나만 보고 시작했던 연애와 결혼이었죠. 연애를 1년 안팎으로 짧게 해서 예비시댁도 말로만 들어보고 실제로 찾아뵌 적도 없었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죠. 예비시댁은 전주에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식당 규모도 꽤 큰 편이었고요. 그래서인지 괜히 긴장을 한 채로 시댁에 갔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잔뜩 긴장을 했네요. 저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어머님과 아버님께 드릴 선물도 꼼꼼하게 챙겨서 갔습니다. 괜히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남편과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웃으며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니 듣던 대로 너무 예쁘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도 꼭 뵙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 늦게 해서 걱정 많았는데 다 짝이 있었네. 그리고 목소리도 참 고와요.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반겨주셨고 긴장하고 갔던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예비 시댁에는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함께 식당을 하고 계셨고 도련님은 의사였습니다. 전주에서 크게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혹시 까다로운 분은 아니실까 걱정했는데 막상 뵙고 보니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성격도 좋으셨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제게 질문도 먼저 해주셔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요. 분위기가 좀 풀렸을 때쯤 도련님이 저를 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형이 사업한다고 하도 바빠서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순서 없이 제가 먼저 갈까 했다니까요. 그래도 형이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러셨어요? 도련님은 만나는 분 있으세요? 네, 저도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셨구나. 도련님 여자친구면 정말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도련님과 근황도 물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만난 예비 시댁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식당을 나오는데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가게 한번 놀러와. 오늘 보니까 밥 잘 먹는 게 아주 보기 좋네. 그냥 편하게 놀러온다 생각하고 와. 부담 갖지 말고 꼭 놀러와. 초대해 주시면 가야죠. 꼭 가보고 싶었는데 내일 또 뵐게요. 어머님은 저를 식당으로 초대해 주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며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 날 남편과 어머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손님 없는 시간대를 피해서 간다고 갔는데 자리가 만석인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남편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치마 매고 일 좀 하고 먹자. 일하고 먹는 밥이 꿀맛이지. 그래야겠지? 오늘따라 손님이 왜 이렇게 많지? 어머님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손님 맞이하기 바쁘셨고 저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시작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자리만 비면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밥 먹겠다고 테이블에 앉아서 숟가락 들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남편이랑 둘이 정신없이 서빙을 하다가 드디어 손님이 하나 둘 나갈 때쯤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보고 아는 채를 하시더군요. 난 전화도 없길래 늦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날 부르지. 바쁘신 것 같길래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도 식사 거르셨죠. 나도 이제 먹어야지. 우리 며느리랑 같이 먹어야겠네. 내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챙겨줄게.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수고했다며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하고 꿀맛 같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맞은편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당 이모들이 며느리 손이 암우지다고 칭찬일색들이야. 괜히 제가 방해가 된 건 아닌가 했는데 다행이네요. 며느리 예뻐서 아들 밥도 뺏어주고 싶네. 어쩜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해? 저는 어머님께 칭찬도 듬뿍 받으면서 한 그릇을 뚝딱 했어요. 그날따라 밥이 어찌나 맛있던지요. 무엇보다 예비 시댁에 제대로 눈도장 찍었구나 싶었습니다.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려고 일부러 노력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움받는 며느리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시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던데 저는 그런 걱정도 없이 처음부터 어머님과 참 잘 맞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짧은 연애를 끝내고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양가 어른들도 제 짝을 만났다며 축하해 주셨고요. 서른 중반 늦은 나이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선물처럼 아이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 사업도 제법 자리를 잡아서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 특성상 아이를 돌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도 그만두게 됐어요. 예쁜 딸을 키우다 보니 결혼 생활도 어느새 2년 차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에서도 첫 손녀딸을 보게 돼서 더없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도련님도 조카 예쁘다면서 아기 옷도 선물해 줄 정도로 살가오셨어요. 그 무렵 하나뿐인 도련님이 만나던 여자와 결혼을 했고 저에게 막내 동서가 생기게 되면서 모든 분란도 시작됐죠. 주변에서 동서 생기면 걱정만 더 생길 거라고 해도 저는 신경도 하나 안 썼어요.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가장 잘 안다고 하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자식 농사 끝났다며 기뻐하셨고 저는 같은 처지의 식구가 생겨서 기뻐했어요. 오히려 편하게 며느리끼리 대화할 사람이 생겨서 좋은 동생이 생기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동서는 저와 평행선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친해질 수 없는 사람 있죠? 딱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게다가 매번 시댁 행사 때마다 어찌나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환장할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버님 생신 때 있던 일이었죠. 전 동서도 결혼하고 처음 있는 집안 행사라 아버님 생신 때 식당을 예약하려고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가게 일로 바쁘시니까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동서랑 상의 좀 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동서는 퉁명스러웠어요. 제가 시댁 근처에 한정식 집을 예약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동서가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저 일하고 퇴근하면 피곤한데 그냥 용돈만 드리고 쉬면 안 될까요? 결혼하고 처음 아버님 생신인데 그러면 안 되지 밥만 먹고 일어나더라도 꼭 와 아니 맨날 먹는 밥을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용돈이나 좀 드리면 되는데 형님이 너무 일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생신이라고 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댁에서 같이 음식을 차려드리자는 것도 아닌데 같이 외식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 게다가 용돈만 드리면 된다니 이건 동서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따끔하게 말해주었죠. 동서, 맨날 먹는 밥이라도 아버님 생신은 다르지 같이 생신상 차려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피곤해? 내가 적당한 곳 예약해서 서방님한테도 문자할 테니까 같이 꼭 와 형님은 집에서 애만 보니까 그렇죠? 저도 집에서 육아만 했으면 당장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렸을 거예요. 내가 집에서 놀기만 한다는 거야? 나도 집에서 집안일 하고 있는 거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을 막 한다?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말해. 내가 동서 생각해서 먼저 연락까지 준 건데 앞으로는 알아서 준비해. 저는 어이없는 동서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같은 여자끼리 집에 있다고 놀고만 있다고 말하는 걸 이해가 가십니까? 육아에, 집안일에 하루 종일 끝도 없이 하는 저도 피곤해도 할 건 하고 사는데 동서가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와 상의 없이 혼자서 남편과 근사한 한정식을 예약해서 가게 됐습니다. 서방님께는 장소와 시간만 보내드렸어요. 동서는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서방님 부부가 안 오는 거예요. 음식도 거의 다 나왔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기다리다 못해 밥을 먹고 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그때서야 도착했고 동서는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라고요. 동서는 호들갑을 떨며 인사를 하고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를 보며 앉다 말고는 갑자기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옷이 그렇게 없어요. 그 옷 저번에도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밖에서 외식하는데 옷 좀 잘 입고 오시지. 요즘 엄마가 후줄근하면 애도 욕먹어요. 옷이야 깔끔하면 됐지. 에휴,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요즘 엄마들끼리도 급 떨어진다 싶으면 자기 애들이랑 못 놀게 한대요. 동서야말로 입만 열면 사람 확 깨고 엄청 수준 떨어져 보이는 거 알고 있어? 자리랑 상대 봐가면서 말을 좀 가려서 해. 저는 동서의 말에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애 엄마 앞에서 급이 떨어진다느니 하면 기분 좋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표정을 숨길 수 없이 화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제 표정을 보셨는지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말로 빚지고 다닐 것 같은데 말부터 가려서 해.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어서 뭐해? 입만 열면 산통을 깨는데 그 말버릇부터 고쳐. 동서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 멋쩍은 표정을 하고 앉았습니다. 가만 앉아서 보니까 동서가 왜 늦었는지 알겠더군요. 화장에 옷까지 꼭 본인 생일인 것처럼 잔뜩 꾸미고 온 것 같았어요. 그때 동서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아버님께 건네면서 말했어요. 제가 아버님 용돈도 챙기느라고 늦었어요. 바빠서 용돈만 보내드릴 뻔했는데 제가 늦게라도 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형님이 외식만 하고 용돈은 안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었어요. 제가 언제 밥만 드리고 용돈은 안 드린다고 했나요? 서방님은 동서를 말렸지만 이미 동서는 입으로 말해봐야 소용없는 소릴 내뱉은 뒤였습니다. 아버님은 동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와 남편이 미리 드렸던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입보다 행동이 빨라서 미리 줬다. 가만 보니까 둘째 며느리는 입으로 초가상간 다 데워먹겠네. 경거망동 하지 말고 자중 좀 해. 동서와 서방님을 기다리다가 미리 용돈을 드리면서 이야기 중이었는데 동서는 제가 외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도 동서의 태도에 기가 찬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서방님은 저희 부부에게 사과했고 동서도 그날은 분위기 파악을 좀 했는지 조용히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저한테 따로 사과를 하긴 하더군요. 이 사건이 저한테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한 계기였어요. 하지만 동서의 경거망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게 바로 첫 명절 때 일이었죠. 대체 명절에 또 무슨 짓을 했나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명절 전날 딸까지 데리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어요. 일찍 간다고 갔는데도 어머님은 이미 시장까지 다 봐놓고 재료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벌써 시작하셨어요? 저 오면 시작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애 보느라 힘들 텐데 눈 좀 붙이고 와서 해. 나는 이제 눈 감고도 한다. 이제 애가 아빠만 찾아요. 저랑 얼른 같이 해치우고 같이 쉬어요, 어머님.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전도 만들고 나물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도 동서가 안 오는 거예요. 동서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온다 간다 말도 없고 깜깜 무소식인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은 식당을 크게 하셔서 그런지 유독 손이 크셨어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 끝나면 집에 갈 때 양손 가득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 명절은 동서가 생겼으니 좀 덜 힘들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던 찰나 동서가 드디어 서방인과 저녁이 돼서 나타난 거였어요. 음식 다 만들었더니 해맑게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시나요? 글쎄 주방으로 바로 와서 식탁에 털썩 앉더니 손도 안 씻고 전을 집어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일찍 오셨네요. 저는 명절 당일에 오려다가 좀 일찍 오늘 온 건데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동서 당일에 오면 어떡해 미리 와서 같이 음식을 해야지 저는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형님은 집에서 애만 보는데 일찍 오는 게 당연하죠. 저도 마음은 명절 음식 같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기운이 없더라고요. 저는 동서랑 대화하다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집에서 애만 보니까 당연하다니 말 같은 소리입니까? 며느리라서 해야 되는 일인데 동서는 이상한 말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동서도 나중에 애 나와봐. 집에서 밥 편히 먹을 시간이나 있나? 그리고 시집 왔으면 명절 준비는 같이 해야지. 전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좀 하면 됐죠. 근데 형님 간이 좀 짜요. 음식 간 짜면 몸에 안 좋은데.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집에서 논다니.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놈의 말 좀 조심히 할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제가 동서와 어이없는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동서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나는 일주일 내내 온종일 놀았니? 너도 애 나와봐. 애 보는 게 노는 건지. 그리고 오늘 저녁 먹고 뒷정리부터 해. 준비는 같이 못했어도 치우는 건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음식 간이 짜면 다시 만들어 보던지. 푹 쉬다 왔으니까 물기 하나 없이 다 치워. 늦게 온 것도 모자라서 반찬 투정까지 하는 며느리가 바로 동서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 눈치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시어머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동서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어머님 한마디에 깨갱할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저도 이렇게 길고 긴 사연 안 썼을 겁니다. 어머님은 동서 보고 뒷정리하라고 주방을 맡기고는 저와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편의실 하면서 쿠션도 내어주셨고요. 그제야 하루 종일 일했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어머님 덕에 거실에서 제대로 쉬고 있는데 동서가 주방 정리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딸과 함께 거실에 있을 때였어요. 동서는 저희 가족을 보더니 뭔가 생각난 듯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큰 가방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 앞에 두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제 앞에 가방을 열면서 안에 있는 옷을 하나씩 꺼내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저번에 형님 보니까 옷이 너무 구질구질해서 내가 안 입는 옷 좀 가져왔어요. 뭘 이런 걸 가져와. 나 알아서 입고 사니까 그냥 가져가서 동서나 입어. 형님 이거 다 저희 집안 체면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후주근하게 다니면 집안 망신이라니까요. 다 한 번밖에 안 입은 새 거예요. 제가 버리려다가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동서는 다 새 거라면서 옷을 꺼내는데 진짜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누가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짐을 한 보따리 싸와서 들이미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쉴 새 없이 옷을 꺼내는데 저는 동서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우면 동서가 더 입고 버려. 나 이런 옷 필요 없다니까. 아주버님 혼자 벌면 옷 사는 것도 빠듯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서 챙겨온 건데 왜 그러세요? 동서는 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해?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벌고 잘 먹고 살아.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동서에게 먹고 살만하다는 말까지 해버렸네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한 것 같았지만 이미 화가 치솟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제 가족 전체를 무시하는 꼴 아닌가요? 남편도 동서의 행동에 불쾌했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제수 씨, 저 처자식 편히 쉬게 할 만큼은 충분히 벌어요. 그 옷 다 가져가세요. 동서는 끝까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서방님은 동서가 거실에서 짐을 풀던 모습을 보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이걸 기어코 들고 온 거야? 내가 들고 오지 말랬잖아. 빨리 다 사과드려. 서방님은 동서를 앞세워서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라 서방님이 동서 옆구리 찔러 받아낸 사과라도 받고 넘어가려고 했죠. 같은 며느리끼리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아버님도 그런 동서를 보며 혀를 끌끌 차셨고 그렇게 첫 명절에 동서와 상극이라는 것만 알게 됐어요. 하지만 동서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옛말에 그 사람이 하는 말 몇 마디에 속고 평소 정신 상태가 보인다고 하죠? 동서가 저한테 했던 전화가 그동안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알 수 있었어요. 동서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우리 집 변기가 막혔는데 혹시 아주버님 계세요? 이걸 대체 어떻게 뚫는지 모르겠어요. 집 변기 막힌 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잖아. 우리 남편도 일하러 가서 바빠. 그걸 몰라서 전화했겠어요? 우리 집 변기라도 직접 하기 싫으니까 한 거죠. 돈 줄 테니까 뚫어 달라고요. 저는 동서의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하기 더럽고 귀찮은 일 하라고 부른 거예요. 게다가 돈 줄 테니까 이런 것도 못 해주냐는 시기였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남이라도 이런 식으로 부탁 안 할 것 같네요. 게다가 돈 줄 테니까 변기 뚫어 달라는 태도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동서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서네 변기 서방님한테 뚫어 달라고 해. 그걸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이래야겠어? 왜 화를 내세요? 아주버님이 하는 일이니까 부탁한 거죠. 서로 돕고 사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럼 형님도 제 병원 와서 무료로 진료받으세요. 나 동서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누가 도와달랬어? 내가 먹고 죽을 돈 없어도 동서한테는 절대 도와달라고 안 할 거니까 서방님 불러서 고쳐. 저는 동서한테 화를 잔뜩 내고는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이런 것도 동서라고 쳐야 됩니까? 동서랑 전화를 끊고 나자 화가 잔뜩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화가 난 채로 있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동서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동서의 만행에 화가 났는지 서방님께 전화해서 따져 묻더군요. 너는 마누라가 전화해서 그딴 말을 하게 냅둬? 지난번에도 입던 옷 들고 와서 유난을 떨더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해! 남편은 서방님께 전화해서 동서가 직접 사과하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지난번 일까지 남편은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동서는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나 동서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동서의 안아무인 태도에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에 서방님과 동서가 있다고 하면 일부러 안 가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와 동서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시고 어머님 식당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영업이 끝난 후라 저와 동서, 어머님 딱 셋만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와 동서 앞에 막걸리 잔을 앞에 놔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가족끼리 풀 게 있으면 풀고 가야지. 계속 담고 가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거야. 내가 딱 보니까 너네 둘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서 하는 소리다. 어머님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스러웠는데 동서는 갑자기 막걸리 잔에 술을 따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던 건데 형님은 제가 불편하신가 봐요. 동서, 이건 불편한 게 아니고 동서가 먼저 선을 넘게 말을 했잖아.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려고 하잖아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일단 잔부터 한 잔 받으세요. 동서는 제 잔에도 막걸리를 따르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동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응어리를 좀 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본성은 술을 마셔봐야 안다고 하죠. 이날 동서의 시커먼 속을 제대로 알게 됐답니다. 어머님도 한 잔 두 잔 하시면서 저희에게 속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다 풀고 가 술 한 잔에 털고 가 그래요, 형님. 저 오늘 형님한테 서운했던 거 지금 말할게요. 저는 동서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대체 저한테 서운할 게 뭐가 있나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를 보니까 눈도 풀리고 혀도 꼬부라지는 게 이에 취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취한 동서를 보자 이 자리도 조용히 안 끝날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갑자기 막걸리를 또 한 잔 원샷을 하더니 저를 보며 말하는 거예요. 형님, 혹시 저한테 자격지심 있어요? 왜 내가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요? 내가 딴지를 건다고? 동서가 먼저 위아래 없이 말을 한 거지? 자격지심? 기가 막혀서 어머님, 전 지금까지 형님한테 못할 말 한 적 없는데 맨날 제가 잘못했대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데 남편마저도 제 편 안 드는데 제가 억울해서 살겠냐고요. 주변에서 동서가 말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걸 딴지 건다고 생각하면 어쩌자는 거야? 저는 동서의 억지에 큰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동서에게 했던 말이 자격지심으로 보이십니까? 동서의 말에 화가 잔뜩 났는데 어머님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둘째, 너는 말을 하면 좀 들어. 잘못된 걸 고쳐야 잘 지낼 수 있지. 편을 들어줄만 해야 들어줄 거 아니야. 어머님은 동서의 술주정을 듣고 결국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말을 듣고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동서는 그날 어머님께 일장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깼는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형님,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그랬나 봐요. 시집 오기 전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는데 앞으로는 형님한테도 잘할게요. 다음 주에 시댁에서 김장할 거야. 어머님 식당에서 쓸 반찬이니까 요령 부리지 말고 같이 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어머님이 용돈도 주시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 말에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동서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그날은 그렇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동서는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제대로 쳤어요. 저희 어머님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김치를 직접 김장을 하셨는데 집안 행사라 온 가족이 모여서 오백포기를 담그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김장이 끝나면 수고했다며 용돈도 30만 원씩 꼭 챙겨주셨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이 워낙 손이 빠르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몰랐던 동서는 김장하는 날이 되자 배추를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더군요. 마당에 앉아서 배추를 하나하나 쪼개는데 동서는 옆에서 궁시렁거리면서 말만 많은 겁니다. 뭐 얼마나 했다고 옆에서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동서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 언제 쪼개고 절여요? 저 벌써 손목이 아픈 것 같아요. 동서 말 좀 그만하고 일 좀 해. 이렇게 하면 오늘 안에 다 못해. 형님 저 의사라 손목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 살면서 의사 아니라도 손목은 다 중요해. 엄살 그만 부리고 빨리 해. 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동서는 못 하겠다며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온 식구가 빨리 하겠다고 매달려도 1박 2일이 꼬박 걸리는데 동서가 옆에서 징징거리니 두 배로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요실금 환자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가면 기본이 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붙들고 이런 말도 해봤습니다. 동서, 힘들면 잠깐 쉬고 온다고 하지. 무슨 화장실을 그렇게 가. 저 정말 화장실 가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가는 걸 어떡해요. 여기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동서도 적당히 하고 일에 집중 좀 해. 동서는 제 말에도 아랑곳 않고 꿋꿋하게 화장실을 또 가더군요. 어머님도 그런 동서를 눈총을 주는데도 동서는 철면피였어요. 결국 배추를 쪼개는 일은 동서가 같이 했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죠. 어머님은 배추를 절이려고 일어섰는데 동서는 갑자기 저한테 흰 봉투를 던지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30만 원이요. 죽어도 저는 김장 못해요. 이 돈 받고 혼자 독박 쓰세요. 제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으로서 이런 막노동은 못하겠네요. 둘 중 하나는 편해야죠. 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같이 보고 있던 어머님도 입을 떡하니 벌릴 정도로 동서는 당당했어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저에게 던진 봉투를 보자 안에 있던 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는 또 돈 줄 테니까 알아서 다 해라 이런 태도였던 거죠. 화가 나서 돈 봉투라도 면상에 던지려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동서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배추를 한 손에 들고 동서 얼굴에 싸대기를 내려치면서 말이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먼저 동서 싸대기를 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그만한 년이 미쳤나? 네가 다 해! 그동안 처먹을 줄만 알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거 좋게 봐줬더니 아주 끝을 모르네. 입맛 나불거릴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오늘 너 혼자서 김장 다 해봐! 어머님은 저보고 들어가서 쉬라며 집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동서는 싸대기를 맞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동서의 눈물은 그날 하루 종일 마를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동서 옆에 딱 붙어서 감시를 하셨거든요. 저는 얼떨결에 집에서 딸을 보게 됐고 밖을 보니 동서는 어머님의 감시 아래 성실하게 김장을 하고 있더군요. 세상에 잔머리 굴리다 된통 당한 꼴을 보니 속으로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김장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서는 허리를 부여잡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동서가 저를 보며 울며기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저만 감시하고 계세요. 내가 우리 딸 동화책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꽤 부리다가 된통 당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 동서. 저는 도와달라는 동서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조금도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절대 김장에 손도 대지 말라며 말리셨거든요. 저는 어머님 덕에 김장에서 열애가 됐고 동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김장 속 넣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온몸이 쑤신다며 방에 드러눕는 동서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김치 받아 먹을 때는 편하고 좋았지. 앞으로 반찬도 내가 보는 앞에서 다 만들어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직접 해보면서 배워. 네 눈에는 집에만 있다고 노는 것 같겠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어머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너는 그놈의 입이 가벼워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야 내가 믿는 신용이라도 하지. 동서는 어머님의 단호한 태도에 자포자기한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안타깝긴 했지만 동서가 이번 기회로 결혼생활에 대해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둘째 며느리를 얻은 건지 천덕꾸러기 딸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참에 배워야 알지.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동서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게 많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로 아는 게 많을지는 몰라도 항상 겸손해야 더 배우며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동서는 어머님께 신부 수업 제대로 받고 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은 요즘 동서 참교육하느라 바쁘시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은 동서가 뭘 하고 갔는지 저랑 자주 통화를 하십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기도 하는 것 같네요. 퇴근하면 시댁으로 가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의 깐깐한 지도가 힘든지 매번 녹초가 되는 것 같아도 제법 잘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서가 차려주는 밥상도 먹어보고 나날이 신기한 일 투성이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생각 없이 내뱉던 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시댁과 분란을 겪는 일도 줄어들겠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종종 다른 분들 사연도 듣고 했는데 세상에 해결 안 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극복하고 견디면 새로운 날도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을 잘 견뎌야만 하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을 잘 견디시고 좋은 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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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